은혜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복음으로 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2022년 우리 첫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교에서 2장 9절에 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52조 강단의 말씀을 매주 매주 한 계단씩 밟고 갈 때 또 마지막 52조 강단의 말씀이 마무리될 때 또 풍성한 원단의 성취를 또 여러분들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제2의 수룩밥의 성전이 바로 우리 예원교회다 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원교회가 237 플랫폼으로 만민이 열방이 또 몰려오고 또 열방으로 흩어지기 위한 그 발판이 또 우리 예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237 플랫폼으로 서기 위한 응답의 시스템 구체적인 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응답 시스템이 바로 본당 헌당입니다 저는 올해 원단과 또 어제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또 헌당을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에는 너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대의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본당 헌당이라는 이 시대적인 천명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이고 또 축복이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천명을 위한 그야말로 천명의 헌신자가 일어나는 라스트천의 응답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예원의 성도님들이 동일한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당 헌당도 결국은 복음으로 여는 본당 헌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문인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무렵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기록을 했고 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사실은 지금은 정말 중요한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교과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의 신학자인 브루스는 로마서를 혁명의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사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 터툴리안이나 클레멘트 이레니오스와 같은 이런 초대의 교부들을 비롯해서 성자 어거스틴 또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해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로마서 전체의 인삿말 서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으로 시작해서 로마서 16장 24절 25절에 나의 복음으로 마무리가 될 정도로 복음으로 열고 복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란 할 때는 짧게 예수 크리스도라고 여섯 음절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66권이 예수 크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인다면 물론 예수 크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근거에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성립신 사건에서부터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이 잘 유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을 시작하면서 세상은 많은 계획과 또 결단을 세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으로 세일을 열고 또 복음이 이끄는 또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또 맛보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올해 본당 헌당의 또 우리가 원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당 헌당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이 또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되어서 본당 헌당의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복음주의 학자들은 보통 말하기를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사건 때 4등전 2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핵심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세워진 교회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사실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고 또 로마라는 현장 자체가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이퀄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또 돈독히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정리해서 보내게 됐는데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접해보지 못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기록을 했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전에도 복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 노예의 차이는 그냥 말할 줄 아는 것과 말할 줄 모른다는 것 그 정도로 승산수단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나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본인은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세상의 스펙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갈라데소 2장 20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주의라는 굉장히 좁은 옛 틀을 완전히 깨고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새 틀로 이제는 유대주의 선민의식이 아니라 열방의식을 품고 세계를 품는 넓은 틀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종노예가 된다는 것 이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내 주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 자존심 내 스케줄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 불신자들 사단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서 묘자리 하나 쓰는 거 이사 가는 날 하나 결혼하는 날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귀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속박이 아니죠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 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자유고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오히려 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재와 사망과 저주에서의 참된 해방이고 참 자유가 주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주장 내 유익 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는 52조 강단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얼메어 있는 창세기 3장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삶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보금이 주는 이 참 자유의 진술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은 보금이 무엇인지 보금의 기원과 그 정의와 핵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금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어제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 그 당시에는 다른 보금 황제 보금, 제국 보금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보금을 우리는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할자로 보면 그야말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승전봅니다 우리가 이미 보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되어 있지만 당시에 이 단어 자체가 이미 로마 제국에서는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또 직위를 했을 때,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러한 구사적이나 정치적인 승리 즉 로마 황제가 이룬 업적 자체가 기쁜 소식, 보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 자체가 신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황제 흉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또 백성의 모든 이 생사 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인 지상 인물이 황제였습니다 당연히 황제가 구원자인 거죠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의 평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절대 이념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또 황제 중심주의, 황제 보금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절대 보금을 전하는 것 굉장히 그 당시는요, 생명권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볼 때 로마서는 이건 완전히 불혼문서가 되는 거죠 왜? 황제 보금이 아닌 보금의 주인공은 황제 아니다 보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틀을 완전히 바꾸는 따라서 보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보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보금 바로 이것은 유대인식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 부자지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제국 보금은요, 여러분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있어야 되고 지배가 있어야 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이 제국의 보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보금은 윈윈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오히려 약자인 우리 모든 종교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 무거운 짐진자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100% 참 사람이시고 100% 참 하나님이시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올해 원단 말씀의 학회에서 2장 7절을 또 보면 함께 다른 그 본문에 보면 망국의 보배 지금은 개정 성경에는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망국의 보배라는 원어 자체가 지구상의 하나밖에 없는 보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고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정도 잘 알아야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사람 참 인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의 유일한 조건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 피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원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또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 피흘림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처럼 지금도 여러분 다른 보금판을 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다사이비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금을 희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금을 예리미아로 엘리아로 세레이안 또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로 왜곡되게 또 종교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금의 진리를 오해하고 또 영원한 멸망길로 이끄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금의 참 진리를 사수하는 영적 방탄소년단 모든 이단의 총알들을 다 막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글로벌적인 스타가 방탄소년단이지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 스타인 줄 믿습니다 보금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절대 보금을 붙잡고 날마다 보금으로 각인뿔이 체질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이 5,6절 말씀에는 바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 내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 비교의식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요 또 순간 교만했다가 순간 또 낙망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43절 1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43절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사람들과 너를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종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인마 누엘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갖고 우리를 성력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인사한 말이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교식에 빠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거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순간 다른 거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축복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는 너무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랑 비교하는 그런 비교급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맞바꾼 우리는 최상급 인생이지 않습니까 순간 언양 놓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처럼 또 가윈처럼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생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식이 신화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거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위바위보의 원리가 또 이렇게 성경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위는요 보자기를 자르죠 예 보자기가 졌습니다 근데 보자기는 이 바위 보류도 감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위는 가위를 또 바위는 과위를 이겨버리잖아요 결국 어떤 것도 절대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각 영혼들을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이겨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 사람이 꼭 약자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하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트 천이라는 이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을 말씀해도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짐을 얻을 능력을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스트 천을 놓고 여러분은 또 많은 고민도 되실 것이고 또 앞으로 도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면 우리는 엄두도 못 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신자가 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숨은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 여러분 300년이란 극심한 핍박 중에서도 카타콤 정말 이 지하 동굴 무덤에서 사실은 이 핍박 중에서도 이 복음을 사수하고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 서신 이 정확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위바위보 원리를 잘 정용하시고 또 라스트 천의 미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 또 우리의 학업과 또 가정과 사역 속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정말 이 복음을 묵상해 본다면 진짜 가장 중요한 보배를 가진 자로서요 여러분 작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오히려 사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언약적 복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인생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부심 타이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넣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것을 반복해서 자꾸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왠지 조금 우습지만 어 그러고 보니까 나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아 괜찮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나에 대한 결국은 이제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약간의 이게 마인드 컨트롤처럼 자기 체면 뭔가 체면을 거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영적 자존감이 회복됐던 그 타이밍이 언제냐 복음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냥 아이켠도 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토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탁 붙잡는 순간 내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는 순간 자부심의 타이어는요 빵빵하게 여러분 이 바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내가 체면 건다고 해서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 자부심을 넘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타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타이어의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이 땅끝 스페인에 해당되는 이 서바나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복음 타이어의 바람을 느는 거는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에서 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차게 언약적 도전을 하고 믿음의 전진 하시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하나잖아요 로마를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복음 타이였거든요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지인 로마가 살면 세계 각지의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복음에 국권이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타이어로 믿음의 전진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올해 2022년 여러분 복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여시고 못 봐도 이전 영광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만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나중 응답으로 하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언약성취의 주역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